안녕하십니까 김장훈 재활성열의 샤우팅 스텝 여러분 아쉽게도 해편하고 결별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해편과 아주 밀접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유희준 감독이 메가포를 잡고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모니터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성열이는 멀리 캐나다가 있는데 형의 얼굴을 잘 보고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장훈씨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유희준 감독 또 스태프들 함께 프로그램 잘 만들고 시즌2로 함께 모니터로 하고 잘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주 끝나고 함께 모여서 소전전 합시다 샤우팅 스텝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강릉에 와 있습니다 강릉 저희 집 안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에서 김영대 프로듀서였습니다 창bud 강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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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á. 강릉 강릉